아까 저희 최순이 이름 말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다 인스타그램 하시죠? 지금도 찰칵샵 해시태그 홍대, 해시태그 길거리 공연, 해시태그 섹시댄스 이런 거 막 올리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문제 올려갈게요 저희 인스타그램 계적 이름이 뭐예요? 어? 하지만 손을 드셔야 합니다 찰칵샵이 맞습니다 자 박수 한번!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저희가 들어갈게요 문제라기보다는 요거 스피드 게임 같은 건데 저희가 또 어마어마한 경품을 벌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순발력이에요 핸드폰 다져주세요 자 일단 최순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를 하시고 가장 먼저 사랑해요 조수아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어마어마한 경품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조수아! 사랑해 주 조수아! 조수아! 자! 까다다다다다! 야 빨리 가자! 자기야 1등이에요? 어디? 어디! 하나 1등이 이제 3등 나왔어요 이미 네! 맷 주 626은? 아! 예요 예 맷 주! 어디 보자! 예예 맷 주 626 예예예 맷 주! 진아! 아닌 것 같은데? 예측! 앞으로 다가나오십시오 친구 팔이 아주 멋있네 댄스에 관심이 있어요? 뭐하는 친구? 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역시 홍대는 이런 예술가들을 강조해요 홍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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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3일 전에 음원이 나왔거든요 로파이베이비라고 치시면 저희 음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파이베이비요 로파이베이비요 아 이거 짜고 하는게 전혀 아니에요 로파이베이비도 한번 검색해주시고 오늘 맞추셨으니까 저희가 상품으로 어마무시한 영화 발람권을 앞으로도 이런 무수한 경품들이 늘여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공연 관람해주시고 저희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